송어 좋아해? 송어? 얘가 지금 1.5kg 먹는 애야. 원래 연어, 송어 이런 거 좋아해요. 송어가 연어랑 비슷해가지고 음식이 된 줄 잘 알고나? 아니, 그럼요. 연어 어디서 먹었어?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도 먹고 한국에서도 먹고 많이 알고 있네. 박사네. 약간 수염이 식혜 약간 신도 선배 느낌이 확 나네. 마구잡이로 그냥. 아니, 저기 그럴 줄 알고 내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저기... 스웩 미식혜라고? 마비넥터이를 왜 갖고 왔어, 근데? 스웩 미식혜야? 이거 지금 어제부터 들고 다니다가 지금 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뭐... 제가 저기 그냥... 너가 래퍼라는 걸 기억해. 너가 래퍼라는 걸 기억해. 뭐야, 지금 MC를 지금 보겠다는 거야? 이거 스 자발적으로 이러는 거야? 아, 이제는 지금... 이거 래퍼야.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야. 자발적인 거야? 아니, 뭐, 뭐, 뭐. 저는 래퍼예요, 래퍼고. 그렇고, 그리고 예능, 신인 예능이기 때문에. 그치, 신인상 받으려는 거. 그치, 여러 가지 좀... 어, 어쩌나 보니. 저기요, 혹시 여러분 저기... 송어가. 송어가? 송어가 저기, 민물고기잖아요. 민물고기 씨. 보통은 강이나 호수에서 많이 살아요. 너가 래퍼라는 걸 기억해. 내가 가끔씩 어떤 송어들은 내가 가끔씩 어떤 송어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아니, 강에서... 강이나 호수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온다, 뭐 이런 생각이... 강, 호수 송어랑 바다 송어랑 맛 차이는 어느 게 있는 것 같아요? 민물 송어들은 좀 덜 짜고 아무래도 바다 송어는 조금 짜고 자반, 자반 고등어처럼 자반 송어다? 송어 철이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뭐 산란기가 되면 오, 산란기 나왔어. 정확히 3월부터 5월에 산란기고 네. 6월부터 이제 뭐 헤엄치는 그 기간, 헤엄기. 하천 상류에서 산란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뭐 바다로 돌아가요. 아니요, 그 다음에 죽어요. 황 선생님은 어떻게 즐기세요? 저는 보통 그냥 뭐 연어에 싸먹고 그래요, 송어랑. 아, 송어랑... 송어를 연어에 싸먹어? 연어에다가... 상추에 싸먹는 게 아니라 송어를 싸먹는다고? 손에다가 연어를 올리고 위에다가 송어를 올려서 싸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회만 먹는 거야. 회만 먹는 거야. 회만 먹는 거야. 예예. 거꾸로...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서슬러 오르는 송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 거꾸로... 거꾸로...